배털스웨이 음악 캠프입니다. 김세윤의 영화음악 진행합니다. 김세윤씨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사실 개편 첫방송인데 미안해요. 아닙니다. 코린 베일리 레이 오는 바람에.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이해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 오랜만에 월요일에 집에서 방송을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노래도 듣고. 역시 가수가 나오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코너를 듣는 분들의 어떤 마음을 또 한번 헤아리면서. 아니요. 코린 베일리 레이 정도 되니까 괜찮은 거지. 그보다 못한 가수도 있을 수 있죠. 그보다 못한 가수는 안 나오겠죠. 백혐의. 아 부담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개편 이후에도 계속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개봉작을 소개해드리게 됐는데 이번 주가 아니라 지난주에 그래도 방송 신게 좀 다행이다 싶어요. 이 영화를 소개할 수 있게 돼서 좀 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목이 본투비 블루. 아 챗베이커 영화죠? 네. 이걸 제가 사실 예고편도 못 보고 이런 영화가 제작된다는 것 자체도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봄에 열린 전주국제영화제 기자회견을 딱 갔거든요. 사실 기자회견도 그전에는 안 갔는데 제가 다른 영화제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영화제는 기자회견 어떻게 하지 하고 구경하러 간 거예요. 몇 년 만에. 거기서 올해의 개막작이라고 하이라이트를 잠깐 보여주는데 거기서 그 기자회견 장소에서 잠깐 예고편을 딱 봤을 뿐인데 그 영화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막작을 고른 경쟁 영화제지만 굉장히 부럽기도 했고 이 영화는 뭘까. 그냥 챗베이커의 음악과 장면이 영화 장면이 몇 개 어우러진 것만 봐도 보고 싶게 만드는 그 힘은 뭘까를 궁금해하면서 저도 계속 기다렸던 작품이고요. 그 뒤에 이제 영화제가 끝난 뒤에야 이 영화를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먼저 제가 고백을 할 건 저 사실 챗베이커 잘 몰랐거든요. 챗베이커라는 인물을 잘 모르셨다. 챗베이커라는 이름은 이제 많이. 이름은 들어봤는데. 보통 정확히 그 사람이 음악은 몰라도 유명한 뮤지션은 이름은 한 번쯤은 다 듣게 되잖아요. 사실은 더 솔직히 고백하자면 챗베이커가 트럼펫을 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누가 퀴즈로 챗베이커가 연주한 악기는 하면서 보기를 트럼펫과 트럼본을 들었으면. 트럼펫, 트럼본, 섹소폰, 클라리네. 잠시 헷갈릴 수도 있을 만큼 제가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챗베이커의 음악은 그냥 들어도 이게 챗베이커가 한 그 음악이야라고 콕 찍어서 기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사실은 그런데 그 예고편을 보는 순간 왜 나 챗베이커에 대해서 왜 잘 몰랐지? 하면서 그 예고편을 보는 순간 영화를 보고 싶기도 하지만 챗베이커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에다노크가 주연을 맡은, 에다노크가 연기하는 챗베이커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 사실은 그러한 궁금증을 갖고 영화를 봤고요. 일단 저는 영화가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음악 영화라는 게 신기해요. 음악 영화를 다른 장르의 영화랑 같이 놓고 평가하는 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영화에서는 좀 짜임새가 허술하다고 비판을 받을 만한 시나리오라 해도 음악 영화는 그게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악 영화에서는 특히 이런 실존했던 뮤지션의 전기 영화는 그 뮤지션의 음악이 흐르는 장면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 영화의 장면 장면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장면 장면에 챗베이커의 그 주옥 같은 음악이 흐르는 순간순간들이 너무 좋아서 저는 일단 본투비 블루를 무척 좋아했다는 전제 하에 이 영화의 이야기를 설명드리면 영화가 시작하면 화면이 일단 흑백이에요. 그래서 잠시 걱정을 하죠. 흑백으로 쭉 가는 줄 알고. 이 영화가 끝까지 흑백인가. 그런데 중간에 챗베이커가 공연을 마치고 어떤 여자와 방에서 이제 그 마약을 하려고 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컷소리가 들리면서 화면이 컬러로 바뀌어요. 설정이 뭐냐면 챗베이커가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전기 영화에 본인이 출연하고 있다는 설정 하에 영화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배경은 1966년이고요. 자기가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가 직접 출연하는 챗베이커가 밤에 상대 여배우를 상대로 쉽게 말하면 약간 좀 추근대는 술자리를 막 갖고 상대 여배우도 챗베이커가 싫지 않아서 둘이 함께 이제 밤길을 걷게 되는 장면이 오프닝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실 챗베이커가 그렇게 잘생겼는지 몰랐었어요. 잘생겼어요. 제가 알고 있는 챗베이커는 나중에 나이 먹어서 술과 마약에 치던 그 모습 제가 알고 있는 건 앨범 사진이었거든요. 스트레이트 프롬더 하트라는 그 앨범에 약간 쭈글쭈글한 얼굴로 트럼펫 들고 서 있는 그 사진은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 얼굴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 또 옛날 사진을 보니 잘생겼더라고요. 그 당시에 실제로 많은 여자들이 그렇게 좀 따랐다고 하는데 그랬던 챗베이커가 또 한 명의 여자와 썸을 타려고 하는 그날 밤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얻어맞게 되고 이가 모두 부러지게 되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실제 챗베이커도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영화는 이가 모두 부러진 트럼펫 연주자가 그건 마치 피아니스트가 손가락을 잃은 것과 다르기 있잖아요. 이가 다 부러진 챗베이커가 의치를 끼우면서 다시 트럼펫을 불어서 예전의 실력으로 제기하려고 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화면을 보고 있으면 정확히는 챗베이커의 70년대가 주로 담기고 있거든요. 거기에 실제 이야기에 감독이 가미한 픽션이 뒤섞이면서 영화가 전개되는데 화면 자체가 요즘 SNS에 사진 찍고 올리다 보면 필터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 내쉬빌이나 시에라 이런 이름의 필터들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뽀얗게 만들면서 좀 레트로한 느낌을 주는 약간 그런 필터를 씌운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그런 느낌의 화면에 챗베이커의 음악과 챗베이커의 연주와 챗베이커의 노래가 흐르면서 그 힘든 시기를 딛고 다시 한 번 대중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그 시기의 이야기. 그냥 그 자체가 주는 느낌이 좋아서 저는 이 본투비 블루를 참 오랜만에 영화에 좀 빠진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쭉 젖어서 영화를 봤습니다. 챗베이커의 음악은 흑백 생각이 나요. 화면이 흑백이고 자욱한 담배 연기 그런 느낌들. 네. 그리고 에다노크가 역시 연기를 잘해요. 잘해요. 사실 챗베이커의 주름진 마지막 후기 모습만 기억하고 있어서 지나치게 잘생긴 배우를 캐스팅한 거 아닌가? 나는 의심을 지우지 못했지만 과거 사진을 보니까 에다노크가 연기할 만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저는 영화를 다 본 뒤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음악을 한 곡 듣죠. 이 본투비 블루의 사운드 트랙이 있는데 그래도 일단 첫 곡은 챗베이커 본인의 버전으로 한 곡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운드 트랙에서는 에다노크가 노래했네? 네. 에다노크가 이 곡을 부르기도 하고 영화에서도 제법 잘 어울립니다. 사운드 트랙에 본인이 부른 버전도 실려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챗베이커 정기 영화니까 챗베이커의 오리지널 버전. 네. 챗베이커가 부른 노래 중에 아마 가장 대중적으로 사랑받은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마이 퍼니 발렌타인. 마침부터 8705번으로 오늘 너무 상처받은 날인데 한참 울다가 백혐 들으면서 마음 가다듬고 있어요. 본투비 블루 예고편 보다가 또 울컥하네요. 예고편에도 울컥하는군요. 네. 챗베이커 마이 퍼니 발렌타인. 마이 퍼니 발렌타인. 스윗 코믹 발렌타인. 스윗 코믹 발렌타인. 이런 곡을 들으면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고 싶으시지 않나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피운다는 게 아니라 그러고 싶을 만큼 뭔가 사람 마음을 흔드는 그런 노래예요. 사실 이게. 그렇긴 하죠. 특히 해질녘에 들으면 더 아니면 한밤중에 들어도 좋고 술 한 잔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챗베이커의 음악을 그때도 몇몇 유명한 곡들은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저도 들었고 특히 리플리라는 영화에서 맥 데이머니 부른 버전의 마이 퍼니 발렌타인도 좋아했고 그런데 이 본투비블루를 보고 나니까 약간 챗베이커의 음악을 더 알고 싶다. 더 듣고 싶다. 그냥 유명한 히트곡 몇 곡이 아니라 그러니까 챗베이커가 게으른 천재였던 초창기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역경을 딛고 말년에 조금은 다르게 연주한 혹은 다르게 노래한 버전의 그 시절의 음악들까지 뭔가 챗베이커의 변화무쌍한 인생을 생각하면서 초창기부터 후반기까지 음악을 쫙 한번 듣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을 자주 썼지만 흔히 말하는 장르 영화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가주의 영화처럼 뭔가 매번 새롭고 실험적인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닌 뮤지컬이면 뮤지컬, 로맨스면 로맨스 이런 음악영화면 음악영화처럼 일정한 틀 안에서 전개되는 이야기의 미덕이란 건 뭘까. 사실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상투적이고 뻔하다고 욕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만든 장르 영화의 미덕이라면 저는 사실 굉장히 단순한 답을 갖고 있거든요. 연애하고 싶게 만들면 좋은 로맨스 영화고 뭔가를 먹고 싶게 만들면 좋은 요리 영화고 여행 가고 싶게 만들면 좋은 로드무비고 그렇다면 음악영화는 특히 이런 실제 뮤지션의 삶을 다는 음악 전기영화라면 그 뮤지션의 음악을 듣고 싶게 만들면 저는 성공한 음악 전기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점에서 본토이비블루는 저에게 성공한 음악영화의 전기영화고요. 조금 말장난을 하자면 좋은 음악영화는 그 뮤지션에 대해서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더 알고 싶게 만드는 것일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영화 같은 경우에 이것이 다큐멘터리가 아니라서 실제로 자료랑 비교해보면 사실이 아닌 영화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챗베이커의 삶이 영화 속에 나온 그대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건 아니죠. 어쩌면 영화에 나오는 이것이 챗베이커의 인생이라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만든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열린 마음으로 보시면 이 영화의 약간은 듬성듬성한 만드는 것조차도 약간은 챗베이커의 음악이 다 이렇게 메워주는 느낌에 그냥 음악과 챗베이커의 연주와 영화의 장면과 그리고 에다노크의 연기에 잠시 빠져나왔다 나오는 경험도 나쁘지 않다. 라는 생각으로 이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핵션이 감이 된다고 해도 절대적인 명제는 바뀌지 않는 거죠. 절대적으로 챗베이커의 큰 삶의 줄기를 변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고 사실은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던 인생이었고 타고난 재능이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과신했던 시절도 있었고 사실은 재능을 낭비했던 시절도 있었고 그 과정 자체가 1970년도가 핵심이라고 감독은 봤던 거고 그래서 그 시절의 챗베이커의 이야기 그리고 나름 음악도 연주도 아주 근사하게 흉내를 낸 잘 흉내냈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에다노크의 연기가 영화 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예매권 갖고 오셨죠? 네. 이번 주에 개봉하는 행복까지 30일 이라는 영화의 예매권이고요. 행복까지 30일? 네. 인도 영화입니다. 아, 인도 영화. 내 이름은 칸이라고 저도 이 영화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영화의 제작진이 만든 새로운 작품이라고 하고 가난한 아이들이 먹을 거 사 먹을 돈도 없어서 가난한 아이들이 피자를 사 먹기 위해 돈을 모으는 30일 동안 피자 살 돈을 모으는 아주 귀엽고 따뜻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인도 영화는 늘 끝이 권선징악으로 끝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거의 그래요. 거의. 악의 승리하는 일본 영화, 아니 악의 승리하는 인도 영화를 저도 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극장에서 사람들이 싫어하나 봐요. 예매권은 미니 게시판으로 휴대전화 문자로 모바일 메신저로 신청받겠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샷 8,000번이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모바일 티켓 두 장씩을 10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면 마치죠. 네. 두 번째 곡은 본투비 블루 사운드 트랙에서 골랐고요. 에다노크가 직접 부른 I've Never Been In Love Before 라는 곡인데 노래도 잘하고요. 뒤에 나오는 트럼펜 연주도 아주 멋있습니다. 그걸 배우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인도 영화 행복까지 30일 예매권은 음악 끝날 때까지만 받겠습니다. 김세윤 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